하하 허지 허지 무슨 일이야 싱싱이 오늘은 어디까지 강남역 강남역 이어전 타고 설득구요 위험한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하 더 소희 귀여워네 발과 손을 잘 보고 발발 손 손 발발 손 손 해니 해니 창수 창수 우리 어디가? 모르겠다 컷 트레일러닝 갑자기 갑자기 왜 뛰시는거죠? 왜 달리나요? 말라지고 더 강해지려고 아 저기? 저거 아니면 저걸걸? 몇분 걸릴거 같애? 20분 걸릴거 같은데 여기서 금방 가 5분? 뻥치지마 10분은 걸릴거 소희야 무서워 지은 이리와 하늘색깔 진짜 이쁘다 하늘색깔 진짜 이쁘다 이리로 가야돼? 똑같애 소희야 그리로 넘어가자 오늘의 암장은 관악산 삼바우 암장입니다 연주대 바로 밑에 있고 소희야 소희야 발에 힘을 줘야지 무릎을 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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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내려가다 올라오면 안되고? 무릎이나 여기야 여기 5분이면 가 지금 몇 분? 5분이면 가? 응? 어디? 저기? 국기봉에서 내려가면 돼 국기봉 국기봉 진짜 시간하다 앵커 찾았어 죄송합니다 왜? 엇갈렸어요? 네, 길어 엇갈렸어 출발 소희야 오빠 먼저 가요 어디로 내려가야 되지? 왼쪽 왼쪽에 흙길이 있을거야 나 진짜 맹사하고 그때 이 길로 안왔어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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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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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오케이 오 예쁘다 소희 소희 아버지 소희 힘들어요 발이 아프네요 너무 완벽하다 소리를 내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고수 팔꿈치 브레이커샵 으아 대비기 빠져 가자 가자 왼발 잘 걸렸어 나이스 와 완료 출발 잠깐 시키요 창수 인공등반을 과연 할 것인가 뚜둥 인공등반은 소절? 아니 고민중이야 창수 퀵을 잡을 것인가 뚜둥 해니 으니 히니 수니? 창수 여기 약간 이스복 찐색 가자 사이코 딱 보니 노가다네 나이스 사랑하시고 하하 하하 모른발이 있는데 아니 모른발이 모른발이 올려야지 갑자기 심장 닦이니까 음 음 음 음 음 와 와 좋다 뭐 손가 손가 캐릭터가 왼쪽에 보여져있다 와엔 안빠져 무슨일이야 누워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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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니야 하하하하 소감 한 말씀 아.. 아 크랙 왜해 왜 하는 거야 진짜 당신도 하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는데 내려올 수 있었는데 지금 두 번이나 다시 해본다고 했잖아요 이게 진짜 중독적이야 가자 가자 삼바 감자 어때? 어떤 면에서? 크랙이 많아 크랙 장갑 안 끼려고 했는데 안 끌 수 없다 손까지 크랙 장갑 필수 여기 필수템? 필수 바위가 너무 돌기가 살아있어서 장갑 안 끼면 진짜 아파 진짜 아파 진짜 아파 창수는 여기가 어때? 창수는 손 껍질이 아파서 기분이 안 좋아 보여 히히히히히 오..재미있다 재밌는 거 재밌다 다시 온다면 또 올 것이니 다시 올 거면은 아니.. 뭔 소리야 또 올 것인지 올 생각이 있으신지 올 생각이지 항상 바위는 재밌으니까 두 번 올 암장인 것 같아? 응 으흠 어디서 이런 둠바너네 칩리 꿀잼 칩리 안들어갔어 근데 쟤 아 칩리 좀 하면 아프네 다 까지죠? 봐봐 여기 칩리 벌써 까졌네 서락 가야겠네 칩리 들어가러 아 칩리를 잘 안 해보니까 어 부은 느낌? 뭔데? 조전이 안된다 소희 이거 사진 주면 인스타그램 갑자기 계정 만드는 거 아니야? 하하하하 가자 여기 도대체 어떻게 가요? 잘 가고 있네 소희 너무 넓은데 도대체 어떻게 가 밖으로 쓰레기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밖으로 가 그냥 소희야 이러면 일어나지 그냥 번도 없어 차 올라가고 있어요 자 와우 오른말도 봐야 되나? 아 왼발 안빠져 오 멋지다 집중하자 침착하게 침착하게 좋다 아 아 손쪽 빠진다 침착해야 돼 집중해야 돼 아 위에 홀 필요가 없잖아 발 가 발 발보고 가 발에 힘줘 네? 긴장하지마 아 넘어져 아 아 시발 하하하하 멋졌어요 멋졌어 발 괜찮아? 아 뒷박이네 진짜 템비 주제에 나를 화나게 해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나이스 온다 온다 가자 계속 뺑겨져 이렇게 아직까지 소리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갈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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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야 안돼요 한번만 더 가 어디에 가 가지는 다 안돼 다 가 다 가 다 알았어 오케이 매달려요 참치 사냥 실패 서울시 줄 묶는 법 배우는 전주 사람 어때? 조금 힘들어 왜? 왜냐면 줄을 한동 이렇게 하니까 좀 무거웠고 그리고 이렇게 아무튼 별로야 오늘은 약간 논리가 부족한데? 어 지금 사고 정치 아 5년차 클라이머가 줄사리는 법 5년차 클라이머가 줄사리는 법 오예 오우 잘 맞은 늘 입니다 오어 오케이 excellent 소희야 잘했어 괜찮다 루프 깔기를 목도리처럼 메고 오는 정신 나간 상태 아 저 루프 깔기 없어 수고수고 나 온몸이 호들로 가리는데 민트벌레 김민재 안보여 보호색 민트벌레 약간 미치겠다 오기 베니 히니 오늘 어땠어? 꿀잼 재밌습니다 마지막에 제일 재밌었어요 마지막에 제일 재밌었어요? 소희는 무슨 문제가 제일 재밌었어? 언니가 저거 텐트였나? 이거 배열 아 진짜? 향수 어땠어? 짜릿했어 제일 재밌었던거 뭐가 제일 재밌었지 아 텐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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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먼저 한거 아 방금 간거? 어 그게 제일 재밌는거 같아 맞아 그거 재밌어 난 이거 아까 떨어지다가 그냥 갔으면 뭔가 좀 안전 추우로 남을 뻔했어 아 아까 갔으면 간거? 아니 이거 잼밍하는거 중간에 저거 아 요거 하다가 떨어지고 그냥 잼밍으로 마감했으면? 어 근데 마무리를 잘해 어 여기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도 다행히 잼밍이 그냥 기억이 좋아 아니 저기 같은데 틈새는 뭐가 자꾸 이렇게 선을 이렇게 넘는거야 잼밍이 쎘다면서 그래 마지막은 무조건 재밌는거 해야 된다고 좋은 기분으로 가야돼 3박구 3박구 아 3박구 3박 구둣 majority 아 형 너무 괜찮아요 Scientific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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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자 오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우아아 evalu 으ㅧ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우 아 머리가 없는 애 Jahres 순이 해니 흰 이 미니って 미니 은이 너 순이야? 순이 알겠지? 우리илась 찐 어이 나? 나 나 배우 다 되셨네 아 이제 전문 배우야